지구를 지켜라! 국기 퀴즈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! 가장 큰 아시아 대륙부터 공격해볼까? 안돼!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야! 국기 퀴즈 7문제 이상을 맞추면 아시아를 지킬 수 있어요! 스타트!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맞춰보시지! 타이밍 아니야! 타이밍 대한민국 일본 몽골 대한민국 아니야! 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우리가 아시아를 지켜냈어! 고마워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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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